18년 만의 부활 매트릭스 시리즈가 새롭게 눈뜹니다 모든 것이 뒤섞인 혼돈의 세계 그 안에서 단 하나의 진실을 선택하라 이주의 액션왕, 거대한 전설의 귀환 매트릭스 리저렉션입니다 유명 게임회사 마키나에서 게임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남자 토마스 앤더슨 그는 게임 세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가상세계와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는데 망상을 겪을 때마다 상담사가 항상 그와 함께했죠 매일 처방받은 파란 약을 섭취하는 것 그것만이 그가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남들처럼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익숙한 듯 낯선 여자가 마주하자 또다시 환영들이 떠오르죠 토마스에게 다시 문제가 생긴 듯 했습니다 회사 건물의 비상 상황이 벌어진 그때 정체물을 누군가로부터 받은 문자 한통 그 발신인은 무엇이 실질이고 무엇이 환상일까 무엇이 실질이고 무엇이 환상일까 다시 증세가 악화된 걸까요 결국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더 믿을 수 없는 상황은 눈앞에 펼쳐지죠 총알이 빗발치는 사무실 심지어 자신이 만들어낸 게임 캐릭터가 그를 지켜주는데 악몽이라면 이제는 깨어나고 싶은 순간 다시 상담실에서 눈을 뜬 토마스 자신이 미쳤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자신이 미쳤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현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하려는데 그 순간 누군가 그를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 그를 찾아옵니다 누군가 그를 찾아옵니다 누군가 그를 찾아옵니다 이럴 수가 주변의 사람들을 해킹 총격과 타격이 난무하는 기차 안에 여긴 어디? 나는 또 누구? 상황 판단이 안서는 토마스 매트릭스 시리즈에서 빼놓을 수 없는 허리 꺾기 기술부터 벽타기 신공까지 그를 찾아옵니다 그를 찾아옵니다 과연 거울을 넘어 토마스가 알게 될 세상은 무엇일지 오직 자신의 선택만이 길이 되는 세계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궁금하다면 매트릭스 리저렉션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많은 걸 찾아옵니다 그를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수eli의 동영상 그를 찾아옵니다 그를 찾아옵니다 그를 찾아옵니다